김두원의 지표로 본 증시 지증시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보시죠. 이사들의 발언들이 쭉 연결 연결돼 있는데요. 주말에도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런 발언을 했죠.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공격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의장입니다. 클라이다 부의장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년 말에는 금리 인상의 조건이 갖춰질 거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흔들어간다면 12월 FMC에서의 통화 정책 속도 강화 기대가 다시 한번 높아질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이 역시 경기가 좋다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광세미 금리 상승 압력이 결국 미국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한국 시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모도 있어 보입니다. 주말 사이에 발표되는 이 두 의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